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독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댁 여러분들이랑 뽑으려고 내가 이거 아직도 안 뽑았어 처리할 아이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나오죠 푸챔을 제가 게임을 한 번도 못하다가 저번주 방송 끝나고서 한 번도 게임을 못하다가 푸챔을 해야 되잖아 푸챔이 진짜 어렵게 올라왔는데 결승전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제 몰아가지고 기권도 해가면서 어디에 간식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은 요 아이템들 한 번 뽑아보도록 하죠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어 토리 주스님 구라 이거 뽑고 나서 이거 뭐야 카드팩 그 뭐야 오 만 천 포인트 짜리 그거 미리 보기 있더라고 고거 하나 뽑죠 오늘 고거 하나 미리 보고 요거 뽑고 가자 목소리랑 말투가 너무나 매력적 감사댁혀 감사댁혀 닭고기를 덩어리 잘라서 튀기고 떡과 닭강정 자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레전드 나와? 여기서도 아이콘이 나와 여러분들 아이콘은 안 나와? 안 나와? 안 나와? 여기는 그냥 무조건 이주의 선수인가? 그 뭐야 어... 어... 인폼카드? 목소리... 인폼카드가 인폼카드 비닐신 자 가보도록 하죠 인폼만 나와요 오케이 자 갑니다 현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야 되나요 어... 어... 무통장 계좌이체 막 이런 거 안되나? 신용카드만 되나요 여러분들? 난 신용카드 아니야 난 체크카드인데 체크카드도 돼요 자 갑니다 오른쪽 거 먼저 뽑아야지 제발 좋은 거 나오기 나 이거 처음 뽑아와 여러분들 두근두근두근 오오 여러분들 이거 왼쪽 거 좋은 거 아니야? 카라스코 얘기 쓸만하지 않나 여러분들? 카라스코? 얘 카라스코 쓸만하지 않아? 블라우비치 오 얘가 토트넘이 데려올까 말까 고민했던 애 오 이거 갈까 이거 갈까? 오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들 오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안 보이는구나 이반이랑 블라우비치 카라스코 얘는 쓸만하지 여러분들 쓸만하지? 좋은 거임? 잘 모르겠음 오 얘는 가끔 상대편에 보이던데? 자 카라스코 가죠 잠깐만 카라스코 이따가 한번 어 잠깐 카라스코 얼만데? 인폼 카드야 우리 카라스코 얼만지 한번 볼까?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 이거 많이 떨어진 가격이라 이거 보면 안되긴 하는데 카라스코 한번 보자 카라스코 어 요거잖아 요거 그지? 아 자 요거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자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갑니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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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아이 근데 이거 나 이 잠깐만 마르키조스 미쳤다 야 마르키조스 나왔다 야 마르키조스 이게 얼마야 이거 이게 얼마짜래 여러분 이거 아악 마르키조스 하다 야 마르키조스 이거 얼만지 봐봐 여러분들 봐봐봐봐봐봐봐 야 미쳤다 미쳤다 마르키조스 야 이 마르키조스 얼만데 이거 지금 인폼카드가 마르 마르키조스 이거잖아 이거잖아 224,000원이야 이것도 지금 가격이 떡락해서 그렇지 이거 엄청 비싼거잖아 여러분들 그지? 와 여러분들 감사 땡커 야 이거 실수도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마르키조스 천천히 탁 아 나이스 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나 나 나 레전드 하나 아이콘 하나 사가지고 수비에 박아들어야 되겠네 케빈 때문에 마르키조스 써야되잖아 그죠? 와 미쳤다 마르키조스 아 여러분들 축하 감사 땡커 일단 피카세 실수하지 말고 아이고 감사 땡커 저기 사이트 뭔가 이거 풋빈이에요 풋빈 풋빈 사이트